라떼뮤직 오늘은 학창시절 음악시간의 추억담이란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김장현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저희 학교 음악실에선 성당에 섰을 법한 기다란 나무 책상과 의자를 사용했는데요. 의자를 당기고 싶으면 같은 줄에 앉은 친구들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건 물론 중간에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으면 모두의 양해를 구하며 빠져나가야 하는 효율성 제로에 수렴하는 책걸상이었죠. 아하 예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악실이 따로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동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꼭 음악실 책상과 의자가 일반 교실 책상과 의자랑은 다르게 달랐죠. 약간 예배 드릴 때 진짜 앉는 의자들처럼 이렇게 길게. 긴 의자. 그렇게 있는 학교들도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성가대처럼 단체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수업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교회나 성당처럼 이렇게 꾸미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심지어 오래되면요. 나뭇결이 다 일어나는 바람에 손가락에 가시도 엄청 생각만 해도 아파요. 이때 다들 가시 안 박혀 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뭐 이게 책상 의자에서도 많이 박히지만 저희 때는 또 마룻바닥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요즘 나무로 된 바닥 학교를 다. 없죠. 거의 없죠. 없죠. 없을 거예요. 저희 때는 그래서 왁스칠도 하고 그랬잖아요. 나무바닥 일어나지 말라고. 고채 왁스. 물 왁스. 항상 손걸레는 개인으로 다 구비를 하고 다녔고. 맞아요. 맞아요. 그걸 이렇게 빡빡 닦아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해야 그게 가시가 안 일어나죠. 저는 고채 왁스. 약간 액체보다는 고채를 좋아했어요. 약간 투명한 거. 맞아요. 맞아요. 막 비누처럼 생겨서. 그 주걱으로 이렇게 퍼야죠. 퍼서 이렇게 탁탁탁 넣고 닦고. 전 진짜 제가 맡은 부분은 광락에 엄청 열심히 닦았거든요. 그럼요. 그것도 항상 자부심이 있죠. 친구들이. 그리고 또 그게 기술이 있는 게 고채 왁스를 또 많이 쓰면 일명 떡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광이 아니라 좀 보기 안 좋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실내와 자국도 잘 남고. 그래서 그게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닦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친구들이 이제 뭐 샤프나 그 뭐라 그랬죠. 커터칼 같은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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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꼭 나무바닥이나 이런 의자에다가 막 이렇게 새겨요. 낙서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저희 때 그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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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과. 그러면은 그 고문판화 같은 거 배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조각화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조각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꼭 이런 데 가가지고 조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죠. 자기 이름 색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때 좋아했던 연예인들. 이름을 이렇게. 이름 쓰거나. 이렇게 적어놓고 하트 이렇게 하고. 와. 진짜 별의별짓들 다 했네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거는 안 했고. 네. 그냥 그 조각칼로 이렇게 파면 조각칼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그 모양 내는 게 저는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도 했네요. 아이고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자. 저희 음악 시간 얘기하는데. 역시 옛날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참 까빠졌네요. 자. 그럼 이어서 김상우님 사연 만나뵐게요. 저는 음악실한 추억이 물건하면 오르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노래 배울 때 선생님이 직접 라이브로 연주를 하셨는데 페달을 밟을 때마다 푸슝 푸슝 하는 소리가 났었죠. 심지어 초등학생 땐 음악실 뿐만 아니라 밤마다 하나씩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소리가 정말 무언가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그 오르간만의 그 감성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보통 이동 수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교실에서 음악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밤마다 이제 있죠. 오르간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이렇게 쳐주시면서 같이 이제 1번부터 수업권을 1번부터 이렇게 수행평가도 보고. 네. 그렇게 했던 또 기억이 나네요. 같이 노래 부르고. 누구는 음. 그리고 그 소리가 음 음 음 이렇게 나니까 뭔가 더 풍부했던 느낌이 나네요. 저는 초등학교 때 사실 이 오르간으로 연주했던 곡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잖아요. 그게 돌림 노래잖아요. 그러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나눠가지고 그걸 돌림 노래로 계속 부르잖아요. 순간에 나 어디였지? 놓치면 누가 부르면 같이 하게 되고. 그게 꽤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럼요. 처음인 게. 그 리듬감 없는 친구들은 힘들어합니다. 음치인 친구들도 꽤 있었겠죠. 그럼요. 너무 싫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반에 40명. 저희 때 한 40, 50명 있었잖아요. 40, 50명인데 어떻게 40, 50명이 다 음정을 정확하게 맞춥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음정에 자신 없는 친구들도 있고 음치 박치인 친구들도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악 시간이 곤혹스러운 거예요. 친구들은. 그나마 같이 부를 땐 괜찮은데 그렇게 소형평가하면. 그럼요. 저는 진짜 밤에 잠 못 자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조금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근데 잘했잖아요 노래를. 또 그때는 잘했나 모르겠는데.